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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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녁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인사들, 정신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는 말에 가만히 없는데 바깥 수의가 안가면 건강이 그쪽도 나빠져 거북도는 힘들어서, 그쪽도 많이 채웠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차피 폭추를 덮은 거라도 아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싸우면 비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건 너무 안찍해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 뒤, 그가 그 뒤에 또는 말에 도전을 받았을 때 경험하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또는 내가 바라며, 그가 그래서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는 그가 그가 그니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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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그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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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너무 어려운 거라면 진짜 이 생각은 정말 강적이네요 너무 걱정하면서 봤어요 얘기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직은 뭐 조금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복덕을 했는데 훨씬 많네요 복덕? 네, 제가 백은행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몸을 고도의지대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의 요구도 존중을 확인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그럼요 보통 몇 동안에 걱정하니까 네, 걱정을 덜어주십시오 힘드실 테니까 뭐야 안 되있지 않을게요 일어나지 마시오 일어나지 마시오 일어나지 마시오 일어나지 마시오 일어나지 마시오 아유 죄송합니다.